안녕하세요. 수아청소연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신생아 눈에 눈곱이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눈곱이 끼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눈곱 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물은 눈꺼풀 안쪽의 눈물샘에서 나와서 눈의 코 쪽 모퉁이에 뚫려있는 가느다란 눈물기를 통해서 코로 빠져나갑니다. 안약을 넣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약을 넣은 후 입안이 씁쓸해지는 것도 바로 눈에 넣은 안약이 눈물기를 통해서 코로 나온 뒤 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약맛이 입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눈물 속에는 눈을 보호하고 눈의 윤활을 도와주는 단백질과 지방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위해서든 눈물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진 눈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눈에서 눈곱이 됩니다. 신생아들은 어른에 비해서 몸무게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물길이 좁고 눈물이 흐르는 통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눈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눈곱이 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신생아가 눈곱이 끼는 경우 눈동자의 흰자이가 붉어지지 않고 다른 문제가 없이 눈곱만 가볍게 끼는 경우는 거저로 닦아주시고 경과를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곱이 끼는 경우는 눈물길이 좁아진 것 외에도 눈에 세균 등의 감염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아가의 솜턱 등에 눈이 긁혀서 손상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곱이 끼는 경우 원인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신생아가 별다른 문제 없이 다만 눈물길이 발달이 잘 되지 않아서 눈곱이 끼는 경우라면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아기의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몸무게가 널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눈곱이란 것이 끼게 되면 아기들이 불편할 수 있고요. 눈곱이 끼는 경우 위생상의 문제로 감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눈물의 배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눈물길을 마사지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길을 마사지하는 방법은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면 필요한 경우 의료진이 알려줄 것입니다. 눈의 코 안쪽 가장자리, 코 방향으로 대각선 아래쪽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듯이 하루에 수차례 주물러주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 몇 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한 방법은 의료진에게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거고요. 마사지를 할 때는 반드시 손을 잘 씻고 마사지하는 사람이 손톱을 잘 다듬은 후에 마사지해야 된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염증이 의심되거나 필요한 경우 안약을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것도 역시 진료받을 때 처방을 해 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는요. 신생아를 키울 때 눈곱이 많이 끼고 눈에 달라붙을 정도라면 이런 경우 별 고민하지 말고 바로 소아청소연과사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 눈에 눈곱이 생기는 병은 상당히 많습니다. 눈붙일 발달이 문제라면 대개 그냥 두어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더물지만 조기 치료하지 않으면 곤란한 병도 있고요. 심한 경우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아기에도 치료를 해야 되는 병과 안 해도 되는 병을 부모가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기가 눈곱이 많이 낀다. 그런 경우는 안과나 동네 소아청소연과 의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눈이 문제라도 소아청소연과에 가시면 진찰해서 기다려도 될 병이면 기다리게 하시고 소아청소연과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면 치료해 주실 거고요. 만일 안과나 큰 병원에 가야 될 병이라면 바로 조치를 해 주실 겁니다. 소아청소연과 의사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환자의 교통정리입니다. 아기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소아청소연과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소아청소연과 의사의 임무 중에 하나가